어제 돼지 농가에서 들어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돼지열병에 초비상이 걸렸던 방역당국은 일단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정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충남 보령시 천북면과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의 양돈농가에서 각각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어젯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의심농가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바탕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두 사례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보령농가 농장주는 어제 오후 고기용 돼지인 비육돈 7마리가 폐사됐다며 또 포천농가 농장주는 어제 오전 예비 어미 돼지인 후보돈 2마리가 폐사했다며 각각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포천시청에 신고했습니다. 네, 두 농가 모두 국내 최대 양돈산지로 꼽히는 만큼 만약에 확진 판정으로 났을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곳 모두 양성으로 판명났다면 약 13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대 위기에 놓였는데요. 보령 의심농가의 경우 돼지 1만 2천여 마리를 반경 3km 이내의 44개 농가에서는 돼지 9만 2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포천의 경우에도 해당 농가는 돼지 1,300여 마리를 기르고 있고 3km 반경 안에는 10개 농가에서 2만 5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입니다. 여기에 포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 동쪽으로 인접한 5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강원도까지 안심할 수 없게 되는데요. 보령 인근 홍성군에도 약 60만 마리의 돼지가 있어서 두 곳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 양돈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들까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 농장은 정부가 집중관리 지역으로 정한 인천, 경기, 강원 지역 벨트 바깥에 있는 데다 발병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로부터도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서 방역 당국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일단 이 두 곳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방역 당국과 해당 농장 주민들은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지금까지 13곳인데요.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이 각각 5건, 김포시가 2건, 연천군이 1건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는 총 14만 5,163마리인데요. 이 가운데 현재까지 살처분된 돼지는 13만 8,853마리입니다. 방역 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가격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의심농가는 일단 긴급소독과 함께 사람과 가축, 차량에 대한 통제가 이뤄졌고요. 최근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서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접경 지역에 대한 헬기 방역을 나흘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일 새벽 3시 30분부터 내려진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어제 새벽 3시 30분부터 해제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축산 차량 이동에 따른 2차 감염 우려가 높아져서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1kg당 3,507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직전인 지난달 16일 1kg당 4,558원보다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돼지고기를 미리 비축해둔 덕에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은 조금 덜 받지 않은 모습인데요. 반면 비축해둔 물량이 없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직격탄을 받은 소매 가격은 지난달 16일 1kg당 2만 127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 1kg당 2만 1,510원으로 1,4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